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메타분석 김지영입니다. 오늘 아침에 배운 것 척추의사만 보세요.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의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죠.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했습니다.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교과서에 나온 거 리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거를 들어보고 디스커션하고 그러는 중에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.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시는 분이 미리 준비를 못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르렁 그였는데 라고 해서 디스커션이 좀 되다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왔습니다. 찾아보니까 메타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에 대한 답변. 그 메타분석의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아침에 했던 거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. 내용인 척추는 아담 키위츠 아뜨리라고 있어요. 척추에 있는 아뜨리인데 척수라고 머리에 달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큰 신경 뇌, 뇌죠. 뇌인데 이 그림을 척수라고 불러요. 우리나라는 척수라고 부르는데 그 척수에다가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담 키위츠 아뜨리래요. 그래서 아담 키위츠 아뜨리는 우리가 해부학 공부하면서 계속 복습하거든요. 오늘은 갑자기 그게 주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디스크션이 된 거예요. 아침에. 그러다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. 그게 정해진 게 아닐 것이다. 그런 디스크션이 돼가지고 급히 또 검색을 했죠. 요즘은 좋은 게 이제 디스크션 하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. 검색했더니 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. 아완 키위츠 아뜨리의 그 아나토미칼 캐릭터에 대해서 메타분석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메타분석이기도 하니까 제목이 이거이긴 한데 사실 메타분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메타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.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죠. 지금부터 이 척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 또는 메타분석에 관심이 없는 분은 지금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쭉 내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T8부터 L1까지가 한 90% 되는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쭉 봤고 메타분석 논문 중에서 이런 식의 논문은 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논문이 아니거든요. 아나토미에 관련된 빈도, 위치를 하는 이런 것들은 흔히 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잔잔히 이 논문을 살펴볼 참입니다. 메타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아침에 막 바쁘게 살펴봤지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2018년 거예요. 그러니까 2019년간에 프리즈마 2020이 나오기 전이죠. 그러니까 아직 기준에 의하면 플로우 다이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2020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. 테이블1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다 설명돼 있고 꽤 꼼꼼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런트 파견은 그 다음에 리스크 바이아스에 대해서도 있었고 우리의 관심 있는 게 이거죠. 아담 키위스 아뜨리가 몇 개나 발견되느냐 발견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해부학적으로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하고 발견됐다면 위치가 어디인가를 이 표로 되어 있더라고요. 이 표를 그래서 보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프로 그렸습니다. 이런 걸 꼭 표로 하지 말고 그래프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표에서 카피해서 엑셀에 갖다 붙인 겁니다. 쉽게 붙죠. 컨트롤 C 컨트롤 B 붙으니까 복사해서 여기는 가로 세로 바꿔서 행렬로 바꿔서 했습니다. 나머지 이것들은 제가 텍스트 나누기로 뗐습니다. 이 정도는 아주 쉽죠.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이 정도 쉽게 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퍼센트가 있는데 이걸 90억 원에 신뢰구원이 있었는데 신뢰구원은 빼버렸습니다. 역시 바꾸기를 이용해서 했죠.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로 그렸죠. 바로 그리핀 다음에 그를 가로막대로 바꿨습니다. 이까지는 10초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강의를 잘 들었던 분들은 그 다음에 꾸미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T3가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강의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항목을 거꾸로 해서 위아래를 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장식하고 그러면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. 어쨌든 보니까 결론은 그거죠. 보시면 T9번부터 12번 11번까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프로 알 수 있고 또 8번부터 L1까지를 하면 전체가 한 90%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프 상에서 이걸 표로 나타내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그려주면 딱 좋은데 왜 이게 표로 했을까요? 안타깝고요. 만약에 표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L5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데이터 막대에 그려주면 이거라도 표라도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. 딱 보이게. 근데 이걸 연구자들이 더 아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만들기도 쉽고 독자들이 이해하기도 쉬운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. 어쨌든 이걸 통해서 오늘 아침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요. 아 이 정도 있구나.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주위가 또 우리 압박골절이 잘 생긴 자리거든요. 압박골절에다가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 근처에 아담키스 아뜨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냥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치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마 연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또 검색해보면 아담키스 아뜨리와 버테브로플라스티 할 때의 위험성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검색해봐야겠죠. 물론 저는 척추의사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척추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구성 연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검색해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임상에 잘 적용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부작용 적고 효과 있는 그런 치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그래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엑셀 파일들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. 제 블로그에다가 첨부시켜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기본 테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을 거고 따라해 보시면 또 그래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.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막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